카카오뱅크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은행 및 저축기관 업체입니다. 카카오뱅크는 2024년 2월 2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52% 상승한 3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24일 대비 약 3.0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1월 15일 3만 15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31일 만 7,9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1월 11일 1,21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0월 18일 3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9,2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15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3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29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2월 2일 가장 많은 61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2월 5일 가장 많은 38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3.61%에서 약 16.59%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2월 23일 약 16.59% 최저 지분율은 2023년 4월 13일 약 13.3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6년 13억 대비 약 78,173.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4,385억 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153억 대비 약 2,961.0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2.14%입니다. 순이익은 약 3,231억 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153억 대비 약 2,211.6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1.05%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4.42배이며 지난 2021년 137.3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7.6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44배이며 지난 2021년 5.0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1.9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0.64%, ROE는 5.5%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14조 3,53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9위, 코스피 종목 기준 27위, 은행 및 저축기관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40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54위, 코스피 종목 기준 310위, 은행 및 저축기관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4,385억 7,90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2위, 코스피 종목 기준 89위, 은행 및 저축기관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3,231억 1,40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0위, 코스피 종목 기준 87위, 은행 및 저축기관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2회의 매수, 1회의 매도,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대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만 6천 원을 제시하였고,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만 3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만 9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평균은 3만 3천 원에서 2만 7천 6백 5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만 8천 7백 50원에서 3만 1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회의 매도, 1회의 중립, 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3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은 이번 번식으로 선을 보고 싶습니다.